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새 아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에게 또 새 생명을 이렇게 주셔서 이 새벽에 모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저희 오늘 함께 모인 모든 자녀들 위해 주님 정말 하늘하님께서 하늘을 열어서 복을 내려주시고 그의 가정을 복주셔서 강성케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개시의 영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불의숨의 소망이 무엇이며 기업의 영광의 풍성 희망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찬송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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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자도다 천국의 마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그둘이 어찌 찬양 안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울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계속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할까 우리 다음 찬양도 아바아버지도 부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바아버지 우리들은 하나님의 어린 자녀 우리는 젖먹이와 어린아이 같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아 나는 갓난아이 젖을 먹고 있는 어린아이야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기로 원합니다 아바아버지 아바아버지 나를 도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아바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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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아바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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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아바아버지 주님 내 맘을 고치시고 불선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님 내 맘을 고치시네 불선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어떻게 회개하는가 오늘 누가 보검 13장 말씀 중심으로 3절에 보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어떻게 회개하는가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회개하는 것을 회개한다 이 말을 다음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 원래 회개하다는 뜻은 길을 돌이키다 아버지께로 우리가 잃어버린 자녀였잖아요 잃어버린 어린아이들이었는데 아버지께로 탕자가 돌아온 것처럼 돌아오는 게 회개라고 해요 회개 길을 돌이키다 그런데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 이렇게 이것을 가지고 회개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 다닌다고 다 교회 다니시죠 지금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다 구원 받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어요 비슷해요 교회에서 하는 일은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일은 비슷하죠 그런데 왜 교회를 다닐까요 왜 우리가 주일에 배 새벽기도 성경도 읽고 봉사하고 이 모든 일을 이렇게 하는데 이게 왜 우리가 교회에서 이 일들을 하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11조 같은 거예요 11조 그러면 10의 1조를 있으면 10의 9조가 있죠 9조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 드릴 수 있을까 헌신하는가 내 삶이 어떻게 새롭게 될 수 있는가를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훈련하고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 삶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원래 삶이 있잖아요 10의 9조 우리의 가정 가장 우리가 가정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죠 가정과 직장과 이 삶에서 어떻게 새롭게 되고 내 삶이 변화해야 하는가 이 삶이 변해야지 천국에 가는 거지 내가 교회에서 활동을 한다고 행동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교회에서 우리가 하는 일들은 우리의 삶을 변하기 위해서 훈련 받고 교육을 받고 하나님 앞에 함께 공동체로서 힘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죠 왜? 진짜 내 본 삶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생각할 때 제가 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정말 이렇게 좀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이 도대체 어디 있는가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 마음이 도대체 뭐 하는 곳인가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계속 헤매고 다닙니다 이렇게 포인트를 정확하게 짚지 못하기 때문에 헤매고 다닌다는 거예요 이 마음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한번 마음을 짚어보세요 내 몸에 어디가 마음이 있습니까 한번 딱 짚어보세요 여기? 여러분 우리 대부분 저도 진짜 오랜 시간을 여기에 마음이 있는 줄 알았어요 하트 여기 하트가 있어가지고 심장에 내 마음이 있는 줄 알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근데 이게 그렇게 생각하면은 성경 말씀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우리 마음은 4번을 먼저 볼까요 4번? 죄송합니다 민영윤재님 마음은요 여기 심장이 아니에요 심장은 그냥 심장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마음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머리에 있어요 머리 뇌에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마음이 여기에 있지 않고 우리 위에 이 머리에 있다는 거예요 머리에 그래서 3번 보실까요 마음으로 뭘 하는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여러분들 제가 ppt를 말씀을 이렇게 준비했는데 말씀을 꼭 함께 봐주세요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마음으로 뭘 한다고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 머리에서 생각을 하는 거죠 머리에서 생각을 하는데 우리 삶이 변하려면요 이 마음이 새롭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내가 교회를 다니면 이런 이런 행동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이렇게 이렇게 행동에 주의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를 하면서 또 봉사를 하면서도 헌금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 행동을 해도 어떤 사람은 알곡이고 어떤 사람은 가라지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은 어떻게 이 마음으로 생각을 하는데 도대체 왜 마음이 새롭게 돼야 된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우리 인생의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과 사람을 상주하시고 거기에 죄를 지었잖아요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그 죄 문제가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예요 이 죄 문제만 해결되면 해결되는 거예요 죄가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잖아요 복을 죄가 있었기 때문에 저주가 온 거지 우리가 뭘 해서 복을 받은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은 원래 처음부터 복을 주셨어요 우리가 죄가 없으면 그냥 복을 받게 돼 있어요 복 주세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이 죄 문제 그게 어디에 있다고요? 마음에 있다는 거죠 여기 우리 이 생각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고 너 죄가 어디 있느냐 찾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의 생각 죄 된 생각 죄악 된 생각이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사람은 결국은 생각한 대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라 어쩔 때는 사람을 의식해서 헌금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 나를 어떻게 사람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무서워가지고 이런 마음으로 그 죄 된 생각을 가지고 헌금을 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헌금을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경애함으로 했고 어떤 사람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봐 내가 교회 다니는데 이런 마음으로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행동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너의 생각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너의 생각이 변하면 모든 행동은 사람은 변하게 돼 있어요 우리의 삶은 생각이 변하면 삶은 변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5번 보실까요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어디에가 우리의 무거운 짐이 있다고요 내 머리 이 생각에 있다는 거예요 이 어깨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등짐을 지는 게 아닙니다 이 죄짐이 내 여기에 지는 게 아닌 거예요 내 머리에 죄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도요 이 어깨에다 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십자가를 이 머리에 세우는 거죠 머리 생각에 자 우리가 가끔 그런 말 하죠 아 진짜 이상한 사람이야 어? 어떻게 정말 저 인간을 알다가도 모르겠어 이런 말 할 때 많죠 정말 아 저 사람 아는 거 내가 내 남편을 그 속을 오래 살았으니까 알 것 같은데도 어쩔 때는 진짜 이상한 사람이야 왜 저러는 걸까 도대체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나도 내 속을 몰라요 난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나는 어? 예 이게 뭐냐면 다시 그림 보여주시면 우리 그런 말 하죠 열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속은 모른다 한길 사람속은 모른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이게 이렇게 여러분 저게 뭐냐면 빙산이라는 것이죠 북극 남극에 가면 추운 곳에 가면 얼음이 둥둥 바다에 떠다녀요 근데 그 빙산에 꼭 나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얼음산은 한 10분의 1 정도 떠있다 그래요 물 위에 밑에 큰 한 10분의 9 정도가 되는 엄청나게 큰 것이 보이지 않는 이 얼음이 밑에 이렇게 가라앉아 있어요 떠다녀요 이렇게 빙산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게 뭐냐 우리 의식도 그래요 내가 생각하는 이 내 생각의 의식도 깨닫는 거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거 아주 조금밖에 깨달을 수가 없어요 내가 깨닫는 내가 알지 못하는 무의식에 진짜 내가 생각지도 못한 나의 안에 알지도 못하는 내 이 마음 속에 많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아 저 사람이 저 사람이 말과 행동으로는 도대체 알 수 없는 이상한 그래서 여러분 연쇄사렌범들 이런 보면 어떻게 사람이 저런 일을 할 수가 있어 진짜 저 사람은 인간이 아니야 마귀야 마귀 악마야 그런 이야기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진짜 저거는 이거는 이거 귀신이 곡할 일이네 자 왜 그런 말을 합니까 그 우리 무의식 이 마음 생각 안에 생각을 누가 지배하고 있다 거기에 이 죄가 악한 영들이 마귀가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 어디에서 뭐 호로로로 귀신이 날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우리 마음에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 가운데 그래서 8번 보실까요 그러면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이거 아닌가요 7번 예 그렇습니다 너희가 우리가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우리의 들음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 생각으로 이 복음으로 말면 아마 우리가 마음이 새롭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죄의 종이라는 거 우리가 죄의 종이라는 것은요 내가 이 마귀가 죄가 어디가 있다 우리 머리 꼭대기에 있다 수뇌부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수뇌부라는 거예요 나는 그의 종이 죄의 종이고 죄가 어디에 있어요 마귀가 어디 있어요 어디서 우리를 위치해 가고 있냐면 머리에 있어서 이 머리에 있어서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원래 그런 죄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그런데 8번을 보실까요 우리 이 생각을 다른 말로 하면 말이라고 합니다 말 생각은요 영입니다 영 우리가 영 영 선한 성령 또 악한 영 이런 말 하잖아요 다르게 말하면요 생각은 악한 영 선한 영 이렇게 악한 생각 선한 생각 하나님의 생각 귀신의 생각 선한 영 이라는 게요 생각이에요 결국은 생각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말로 나타나죠 영의 소리가 뭐다 우리가 영의 소리를 우리 귀로 듣는 게 말이다 말 말인데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그러므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남인다 여러분들이 가진 게 맞죠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잘해야겠다 어떻게 열심히 해야겠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냐 너 마음에 집중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네 생각 너의 말 너가 생각 무슨 생각을 하는가 너의 말을 무슨 말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가 여기에 집중해야만이 이거를 네가 새롭게 해야만이 우리가 새로운 삶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고 구원받는다 우리의 생각과 말이 변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는 늘 해오던 대로 습관대로 말을 하죠 애 습관대로 옛날에 내가 말했던 대로 말해요 자 그런데 이게 내가 어떻게 마냐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 그 말은 결국 내가 어떻게 말을 하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의 영이 사냐 내가 사냐 죽느냐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그냥 마음에서 감정대로 생각대로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말을 하죠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들이 정말 고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많은 일을 하고 많은 기도와 많은 성경 공부를 하고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요 이게 여러분 안에 변화되지 않으면 결국 여러분 진짜 삶 가운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애적과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 이 말은 뭐냐면 내 주인이 누군가 이 말이에요 내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주인이 마귀냐 죄냐 아니면 나의 생각을 지배하는 것이 성령 거룩한 영이냐 9번에 보시면 여러분들 머리라는 게 생각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그림 보시면 기름붐 사무엘이 다이덱에 기름을 붓고 있어요 어디에 붓죠? 머리에다 붓습니다 여기다 가슴에다가 붓지 않았어요 머리에 붓는 거예요 항상 기름붐은 자 그 다음에 10번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이게 어디 사도행전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붐심이 임하실 때 어떻게 오셨다? 그 모양이 불의 혀같다 왜? 이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 그러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뭐가 성령이냐 말씀을 계속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불의 혀 왜 혀처럼 불이라는 거 빛이에요 말을 해 혀는 말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빛의 말씀 어둠을 확 불살라버리는 그 빛의 어둠을 그냥 쫓아내버리는 그 빛의 말씀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 임하셨냐 각 사람 위에 임하셨어요 그 다음 11번 자 여러분 그림 보이시나요 잘 보이시는 분인데 오순절날 120성도들이 성령을 봤는데 이렇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머리 위에 그냥 혀같은 불이 막 임하셨어요 머리 위에 임하셨다는 거예요 생각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죄삼으로 정결케 되었을 때 성령은요 더러운 곳에 임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지 않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로 정결케 되는 곳에 오시지 않아요 성령은 그래서 우리 이 120문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율로 정결케 된 후로 이렇게 성령이 오신 거죠 12번 혀는 우리 혀 있잖아요 우리의 죄가 우리의 이 마귀의 역사가 어디서 하고 있냐 결국 우리의 생각 생각과 혀는 연결이 돼 있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이 생각이나 혀는 불이요 온몸을 더럽히는 지옥불에서 난다 이거예요 혀가 우리의 말이 이 세상 사람의 모든 말은 지옥불에서 나오는 마귀의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말은 사람들이 그렇죠 아니 내가 무슨 말을 했다고 내가 그렇게 지옥불 같은 말이라고요 제가 무슨 제 말이 뭐 그렇게 나쁘나요 혀는 능이 길들일 사람이 없다 왜 혀가 누가 말을 한다고 마귀로 역사로 말면 아마 말을 한다는 거예요 죄인들은 어떻게 마귀를 우리가 길들입니까 어떻게 마귀를 이깁니까 여러분들 마귀 이길 수 없습니다 쉬지 아니하나 하교 이 생각 생각하는 거 여러분 생각이 쉽니까 생각하고 싶지 않아도요 아 나 그 생각하기 싫어 근데 그 생각하기 싫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귀신이 생각을 주면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쉬지 아니하나 하교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니 죄가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이 생각과 이 생각을 표현하면 혀지요 말이죠 죄가 우리의 말을 지배하고 생각을 지배해요 나는 쌍욕도 안 하고 거짓말도 안 하고 남 흉도 안 보고 이간질도 안 하고 모함도 안 하는데 아니 내가 무슨 그렇게 지옥갈 죄를 저질렀나 내가 무슨 죄인이라고 아니 말을 그거 좀 잘못한 것이 내가 무슨 말을 그렇게 잘못했을까 그러면 제가 말씀해 볼게요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남편이 담배를 담배를 저렇게 피우다가 폐암 걸리면 어떻게 해 이러죠 남편이 담배를 그냥 줄기차게 담배를 피우면 아이고 작작 피우지 하루에 몇 값씩 그냥 저러다가 폐암 걸리면 어쩌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 생각에는 예전에 생각한 세상이 생각한 대로 말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게 죄라는 것인 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저리 자녀가 공부를 안 해 공부를 안 하고 놀기만 하면 어쩌면 좋아 도대체 대학 갈 수 있겠어? 이게 죄라고 생각 안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염려 근심 이런 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보금 앞에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 말이 시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괴롭히니 아이고 내 인생 왜 이래 힘들어 죽겠네 이게 죄입니까? 세상에서는 죄가 아니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게 죄라는 것입니다 보금하고 대적된다는 거예요 이 13번 볼까요?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 입에 죄라 그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다 저주 거짓 잔내 죄악 아이고 제가 무슨 말을 했다고 뭐 잔내 죄악 저주 거짓 포악이 충만하며 저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쓸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나쁜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여러분 거짓은요 여러분이 거짓을 믿잖아요 그게 죽을 죄입니다 여러분이 거짓말을 하잖아요 죽을 죄입니다 배암 걸리면 어떡해 아이고 저 공부도 안 하고 인생이 저거 망하겠네 인생 잘 되겠어? 이 저주가 아니고 뭡니까? 저주가 아니고 거짓이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주겠다고 우리와 피의 언약을 맺었는데 우리는 계속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계속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 말로 내 남편이 죽고 그 말로 내 자녀가 죽는 거예요 아이고 저 시어머니 어째 저렇게 성격이 안 좋을까? 저 시어머니 때문에 진짜 내가 죽는다 내가 죽어 내 안에 내 심령 안에 죄와 잔해와 죄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아닌 것은 다 거짓입니다 진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이고 예배도 안 드리고 성경도 안 읽고 저거 복 받겠나? 여러분 율법은요 복을 받지 못하다고 하겠죠 아니 율법은요 진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지 율법이 진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율법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율법을 다 이루지 못하면 무슨 복을 받아? 저렇게 행동하는데 어떻게 복을 받나? 그런데 율법은요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십자가에서 죄를 이기셨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요 율법은 선한 것이로 돼 진리는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내가 율법을 말하면서도 그게 내가 옳다고 생각하죠 율법을 말하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지 않는 것은 진리를 말한 게 아니에요 그건 뭐냐? 결국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사망 아래 있다 뭐예요? 거짓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율법을 아무리 선한 말을 많이 해도 내 자녀에게 공부해라 공부해야지 그래야지 네가 잘 되는 거 아니냐 여보 술 좀 그만 마셔 그래 건강이 해롭잖아 다 율법이죠 그런데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망 아래에 있다는 거죠 거짓입니다 죄와 죄악이 가득하고 사망의 잔해가 있다는 거죠 자 14번 보시면 그러면 회계에 우리가 회계에 대해서 어떻게 회계를 할 것인가 이 말을 다르게 하면 어떻게 생각을 다르게 할 것인가 이 말을 다르게 하면 어떻게 새 말을 할 것인가 어떻게 새 언어 새 방언을 해야 하는 것인가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북한에서 김정은이 평양 김정은과 공산당들의 말을 듣고 살았죠 살북하신 사람들이 남한에 와서 보고 아이고 내가 이렇게 속았다니 내 인생이 완전히 속았구나 나 진짜 완전히 평생을 속고 살았네 그렇죠? 정말 너무 북한에서 들었던 나만의 상황과 다르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천국에 가면 내가 세상에서 들었던 생각했던 내가 들었던 그 말들 내가 알았던 것들 내가 이렇게 속았다니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어?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 내가 내 팔을 믿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과 극과 같은 눈빛을 눈으로 그분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안 보이니까 우리가 소경되어서 어둠의 산이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마귀의 말을 듣고 얼마나 많은 속임 가운데서 100% 아니 제가 뭔 그리 거짓말을 믿고 제가 속았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보고만 해서 새롭게 여러분의 마음이 생각이 거듭나지 않잖아요 여러분은 100% 마귀의 말을 듣고 여러분 죄 가운데서 속아서 사는 거예요 그 인생은 그 인생은 그래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숨만 쉬어도 죄인이에요 모든 생각이 죄인이에요 다 거짓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완전한 거짓말을 믿고 있고 마귀의 거짓말을 믿고 지옥하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속고 있어요 북한 사람만 속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남한 사람들 저 미국에 있는 사람들 100% 속고 있는 것입니다 15번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말을 새롭게 할까요? 어떻게? 그럼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나요? 주님 내가 어떤 새 방언 내가 새 언어를 말해야 됩니까? 이게 우리의 복음이니다 장세기부터 성경 한 권의 복음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버지가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가 자녀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너는 잘될지어다 복을 주셨는데 우리의 죄와 저주로 우리의 이 죄로 말미암아 저주가 왔죠 이 땅에 우리에게 저주가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끝냈다고 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왜? 다시 복받기 하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 계속 보여주십시오 예 예 어떻게 복을 받냐 아이고 그럼 내가 예수님 믿으면 그냥 복받는 건가요? 아니죠 언약이라는 거예요 피 언약 언약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의 피를 이렇게 흘렸으니까 너를 복지기 위해서 흘렸으니까 너는 이거를 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목소리를 하셨어요 예수의 피를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아버지의 뜻을 행해야 되죠 아버지가 복주기를 원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끝냈으니 우리는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을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복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를 복주겠다는 거예요 그냥 아이고 예수 믿으니까 난 교회 다니니까 복 받겠지 아니에요 언약이죠 내가 하나님이 너 이렇게 해 그럼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해주마 그래서 복을 내리는데 자 이 복은 말이죠 세상 복이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호하오식하고 막 쌓아놓고 살고 이런 복이 아니에요 세상 복을 말하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이 내 잘된 일이나 못된 일이나 좋은 일이나 악한 일이나 다 협력하여서 반드시 구원을 이루어주시는 구원의 복이다 예 이 말입니다 자 16번 자 그 복이 이것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계가 이 회계 아까 말했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름으로 우리가 축복하는 이 회계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17번 그러면서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죄사하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복을 축복하여 구원의 시인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시인하여 입으로 선포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 즉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겠느냐 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어찌 부르겠느냐 믿지 않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보혈을 흘리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 부른다 자 이 장면이 뭐냐 여러분 이 죄사함이라는 단어 나오면요 여러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죄를 사했다 용서할게 되는 그냥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반드시 반드시 성전이 있어야 되고 재물이 있어야 되고 제 피 제사가 있어야 되고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제사장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축복을 할 때 속죄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이게 제사법입니다 이게 성경에 있는 율법의 제사법인데요 자 그래서 이거를 제사법을 지금 여러분이 읽은 거예요 그냥 아이고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읽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했던 제사법을 이렇게 읽는 거죠 제사장이 자 18번 보시면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이제 구하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 딱 유언으로 이 말씀하십니다 왜 하셨을까요 이게 바로 제사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피 제사를 드릴 거야 제사 끝낼 거야 너희를 위해서 이제 제사장들아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너희가 이제 내 이름으로 제사장의 기도를 하거라 내 이름으로 나의 이름을 부르고 이제 그전에는 요호와의 이름 불렀어요 왜냐하면은 아직 그 십자가의 제사가 짐승으로 제사를 지냈잖아요 그전에는 그래서 요호와의 이름을 불렀는데 이제 모든 구원을 이루신 요호와 십자가에서 모든 구원을 이루신 요호와 그러므로 이제 예수와 예수 이제 내 이름으로 그 이름이 그것이 바로 예수죠 구원하신 요호와 이제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그 이름을 부르고 자 너희가 축복하라 이 말입니다 이 제사장의 기도를 하란 소리였어요 이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은 요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갑자기 내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해라 했다는 말은 뭐냐면 갑자기 이마니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이런 것하고 비슷한 느낌이에요 여러분 크리찬인데 누군가가 야 이제 이마니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대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놀라겠어요 아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지 그런 수준의 지금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니 이제까지 몇 천년을 요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갑자기 예수 이름으로 이제 기도하라고 자 그러면은 뭐라 그랬죠 속죄가 되면 어떻게 됐죠 죄가 사해지면 복이 임합니다 복이 임할 때 우리의 심령이 우리 마음이 예된 동상과 같았어요 그랬는데 복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렇게 축복하면 네가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축복하면 제사장의 기도를 드리면 너희 마음에 이제 기쁨이 넘치는 예된 동상과 같이 변할 거야 너희 마음이 그전엔 사막과 같았지 광야 같았어 정말 생명이 없는 메마른 그런 광야 같은 그 마음이 이제는 예된 동상처럼 기쁨이 충만하게 될 거야 하나님의 기쁨이 임할 거야 자 여러분 혹시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데 왠지 모르게 기쁨이 없어 마음에 도대체 기쁨이 충만하다 그런데 그게 뭔 말이야 세상 쾌락과 세상이 줄 수 있는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쁨 이거 어떻게 얻을 수 있냐 여러분이 예수 크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된 삶을 축복하는 삶 복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만이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쁨을 여러분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담배를 저렇게 피우는데 어이구 폐암 걸리면 어떻게 시어머니가 날 이렇게 괴롭히니 진짜 인생이 왜 이러냐 공부를 안 하고 놀기만 하니 너 네 인생 어떻게 되려고 그래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하고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예수 크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남편을 축복합니다 예수 크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자녀를 축복합니다 예수 크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시어머니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일이 안 돼 악이 그냥 내가 봐도 죄가 넘쳐 잘못됐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제사를요 여러분이 잘해서 제사는요 범죄했기 때문에 잘못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가 잘못해서 십자가가 있는 거고요 그때 제사하고 제사장이 요하의 이름을 예수 크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복을 주세요 하고 기도할 때 속죄가 되어지고 복을 주신다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축복할 때 기쁨이 여러분 안에 넘치기 시작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이게 뭔지를 몰랐기 때문에 늘 옛날 살던 버릇대로 말하고 살았죠 어쩌면 좋아 김집사님이 사고를 당했다는데 어이구 힘들겠다 병원비도 많이 들 텐데 어쩌면 좋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쁨 안 넘칩니다 여러분 하나님 예수 크리스도 이름으로 김집사님을 축복합니다 주여 주께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잘될 줄 믿습니다 저게 저주가 아니라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그의 이름을 시인할 때 그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을 받고 여러분 안에 심령에 가득한 것입니다 19번 우리가 그러면 이 죄가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생각 가운데 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는 이유가요 제가 이 생각 있잖아요 생각 내가 생각 안 하고 싶다고 해서 아휴 불평 안 하고 싶다고 해서 불평 안 합니까 저 사람 왜 저래 여러분 비판 안 하고 싶다고 해서 비판 안 하나요 아니에요 내가 안 하고 싶어도요 불평이 나옵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안 하고 싶어도 염려 근심 내가 안 하고 싶어도 시험 든단 말이에요 불평 염려 근심 원망 정죄 미움 생각으로 깨어 있으라 마귀가 두루 다니면서 삼길자를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너희는 믿음을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 죄와의 싸움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결국은 예수 믿고 나서 그저는 혈과 육으로 싸웠죠 남편하고 싸우고 시어머니하고 싸우고 내 자녀랑 싸우고 내 이웃하고 싸우고 나랑 싸우고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이 죄의 근본인 우리의 생각을 자꾸 공격하고 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이 생각 우리 생각을 다시 지배하려고 하는 마귀와의 전쟁입니다 죄와의 싸움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사람은 쉬지 않고 생각합니다 마귀야는 쉬지 않고 여러분 마귀 쉬지 않아요 마귀 쉬지 않고 거짓으로 계속 속입니다 우리 생각하는 것 자세히 여러분 저는요 전차를 타거나 버스를 타면 이제 가만히 있으면 생각하게 되잖아요 정말 예수 크리스도 이름 안 부르고 가만히 내가 생각하는 걸 보잖아요 다 죄악입니다 다 세상 생각입니다 정말 건질 거 하나도 없어요 자 파괴하는 자가 마귀가 너를 치러 올라오나니 매일매일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순간순간 너는 산성을 지키며 산성이 뭐예요 내 마음 내 생각 나를 지키는 거죠 네 허리를 경고히 묶고 네 힘을 크게 굳게 할지요 다 뭔 말이에요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전에 저는요 생각을 했죠 생각을 깊이 하려고 했습니다 진짜 고민하고 생각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이제는 생각 안 합니다 생각해봤자 근심 걱정 염려 수렁에 빠져요 수렁 시험에 들 뿐이에요 생각하면 이제는 생각 안 합니다 그냥 예수 크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긴 말로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아니잖아요 짧게 짧게 생각하시죠 기도도 짧게 짧게 예수 크리스도 이름으로 아이고 김집사로 축복합니다 아이고 예수 크리스도 이름으로 목사님이 그렇다는데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아이고 이런 일이 있었구나 예수 크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전에 생각을 했는데 이제 생각 안 합니다 왜? 그 생각이요 나를 구원하지 못하고 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은 다 죄더라고요 죄 그래서 이제는 기도를 하죠 21번 21번 보실까요 21번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실천하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한마디만 쉬지 말고 감사한다 모든 일을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잘된 일이나 못된 일이나 잘못된 일이나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힘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의 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새로운 말이 나의 말과 생각이 새롭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진짜 변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평안이 예수 믿고도 평안이 별로 없어 여전히 근심 걱정 왜 그래요 세상 생각대로 예전에 생각한 대로 살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 된다는 걸 그러잖아요 성전 그 말은 뭐냐 제사장의 기도 예수 그리스도 힘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도를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부르심이고 우리의 제사장의 부르심입니다 자 22번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비판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아니 왜 성경을 안 읽고 왜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실장이 돼가지고 말이야 왜 저런 말을 하고 말이야 아니 왜 하나님 좀 훈련을 받아야지 저거 왜 저러나 우리 있잖아요 우리 생각이요 다 비판이에요 잘했냐 못했냐 생각해 보세요 내 남편을 생각할 때 잘했냐 못했냐 항상 모든 이 선악과를 먹은 성과 악을 이거로 먹은 이 인류의 범죄한 인간은요 무조건 판단을 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되 그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왜요 뭐 하나 어떤 사람은 먹을만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죠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죄송합니다 24번 한번 먼저 볼까요 제가 다음 거 먼저 보실게요 아이고 그게 아니라 24번이 없나요 형제들아 서로 비판하지 말라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고 재판관이다 네가 재판관이냐 재판관은 오직 한 분 잘했냐 못했냐 하실 분은 모든 것을 아시는 재판관 한 분밖에 없는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판단합니까 저도 매일매일 이 범죄하고 하나님께 회개하죠 비방하고 판단하고 잘못을 보면 비방하고 판단하고 아주 그냥 버릇이에요 버릇 우리 처음 태어났을 때부터 이렇게 살았어요 이게 죄라는 것을 모르죠 내가 내가 재판관 돼가지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우상죄 우상을 섬기는 이 죄 이게 우상숭배죄라는 걸 몰라요 김정은이만 김일성만 섬기는 게 우상숭배죄가 아닙니다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하나님은 판단하지 말라 너는 네가 누군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하나님만 판단하신 분이시라 근데 우리는 이 죄를 짓고도요 내가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두 번 말하는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다 죄 짓죠 근데 우리 인생의 방향이 아 내가 이렇게 살아도 이걸 회개해야 되겠구나 내가 돌이켜야겠구나 절대로 내가 판단하지 않냐고 반드시 내가 할 일은 예수 크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해서 복이 임하는 것이다 피 언약을 이루어야 돼 언약을 성취하는 것이구나 나는 축복하는 사람이지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23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 살면서 다 염려한 일밖에 없습니다 일이 그냥 되어진 일이 다 염려예요 듣는 일이 다 염려밖에 없어요 근심하고 그렇게 힘든 일만 많은지 그런데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아래라 그러면 모든 것을 아시는 분 우리가 있잖아요 왜 염려예요? 지혜로운 자는 염려를 안 한대요 지혜로운 자는요 화를 안 낸대요 왜 그런지 알기 때문에 화도 안 나고 염려도 안 내요 그런데 무식한 자 어리석은 자 이런 자는 뭘 모르니까 부분만 보고 일부분만 보고 화내고 염려하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처음과 끝을 아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그럴 때 그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너의 생각을 지킨단 말이죠 나를 지킨다 이거예요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내 육체가 생각이 아니에요 이 육체는요 내 영이 거하는 집일 뿐이지요 흙이의 흙 하지만 이 생각이 바로 나고요 어떻게 지키냐는 말이에요 내 생각을 아까 말씀했죠 마귀가 나를 지배하는데 못 지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없이 이 죄를 못 이겨요 생각을 지킬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지 않는 이상 감사하지 않는 이상 절대로 여러분의 생각을 지킬 수 없고 생각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평강이 임하지 않습니다 항상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판단하고 비방하고 범죄하고 사망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자 25분 볼까요? 자 25분은요 예수님이 오늘 누가 보곤에 그런 말씀 있어요 아이고 주님 저는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말씀도 가르치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주님 저 몰라요?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 행악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 가시죠? 행악하다 뜻이 뭐냐면 악을 행하다 우리가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 없죠 근데 이 말은 뭐냐면 죄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이 악을 행한다는 것은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속죄를 이루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부르고 축복합니다 제사장처럼 축복을 해야 그 제사의 속죄가 이루어지지 마치는 거예요 이게 제사법입니다 우리가 이 율법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말씀입니까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무슨 말입니까? 힘입다는 말은 그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죄사함을 받는 속죄를 받는다 이게 되지 않는데 되지 않는 것은 행악한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꼭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다 이런 맛이 아니에요 속죄함을 못 받았다 이 말이에요 제가 썼는데 이 공동체 있잖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욕을 했어 잘못했어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김집사를 축복합니다 하고 속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죄는 저 사람이 졌는데 저가 범죄할까요? 범죄합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축복하지 않잖아요 그 사람의 죄가요 단순히 죄가 아니에요 그 사람 욕을 했다 그게 아닙니다 그건 파워예요 힘, 권능, 죄의 권능입니다 마귀의 권능이에요 내가 그 소리를 듣고 죄의 소리를 듣고 그냥 아이고 나는 괜찮아 아이고 내가 참아야지 안 된다는 거예요 나도 내 마음 속에 결국은 판단합니다 결국은 내 마음에 남아요 이 죄가 전염이 됩니다 이 공동체 한 사람이 범죄하여서 수많은 사람이 사망에 이르고 한 사람이 의롭게 행하여서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다고 로마서에 써 있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축복합니다 하면 여러분의 그 속죄로 말미암아서 죄사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공동체가 많은 공동체가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걸 놔두잖아요 여러분이 죄가 이렇게 마귀가 여러분을 치고 오는데 그냥 내 속에서 치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요 주위의 사람들을 통해서 옵니다 사건을 통해서 오고 사람들을 통해서 와요 김집사를 통해서 오고 심지어는 목사님을 통해서 오고 내 남편을 통해서 마귀가 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임으로 정말 그의 죄 그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속죄합니다 축복 주시옵소서 성령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도 판단하는 죄를 반드시 범하게 돼 있습니다 벗겨 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판단해요 비판합니다 반드시 내가 범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속죄를 해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 절 28점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써있지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지 그러면은요 여러 가지 말씀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율법이 있고요 복음이 있어요 여기에 말씀은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율법을 안 지켰으니까 물론 율법을 안 지키면은 징계를 받겠죠 징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호락호락 호락호락 자녀를 키우지 않아요 얼마나 눈동자 같이 그냥 아주 다 머리카락까지 세신다니까요 그래서 자녀가 자녀를 징계하세요 잘못하면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범했다고 해서 죄를 졌다고 해서요 그런데 죄를 지면은 징계를 통해서 복을 주시고 죄를 안 지으면 또 아무튼 있잖아요 이 말씀은 율법의 말씀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내가 잘못했는데요 율법을 순종 안 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복을 못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면요 이 기도하면 그 복음 이 말씀 복음과 또 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을 구하는 이 기도를 할 때 거룩하여 진다 이거는 뭐냐 여자가 가루가 이렇게 서말이 있는데 빵을 만들잖아요 그 이렇게 가루에다가 누룩을 딱 풀어요 그러면 누룩 쬐끔 풀었는데 다음날 가보니까 누룩이 빵이 딱 부풀어 있어요 이 복음의 말씀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자녀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그 자녀의 인생의 누룩과 같다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내 자녀의 삶이 복된 삶이 되어 있고 우리의 남편의 삶이 복된 삶이 되어 있고 우리 공동체의 삶이 하나로 드림의 공동체의 삶이 우리 8호방 7호방의 우리 성도들의 삶이 부풀어서 복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의 말씀으로 거룩하여 진다 여러분들이 결론은요 말로 생각으로 이 말과 생각으로 이걸 새롭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것에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아버지의 뜻이다 복주는 게 아버지의 뜻이다 그러잖아요 자녀로 복주는 거 우리 아버지의 찬양 들으시면서 우리의 시간에 같이 먼저 회개할까요 여러분 아이고 제가 이제까지 살던 대로 말을 그냥 했습니다 아이고 저 인간 왜 저래 내가 정말 원수가 따로 없다더니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아니 왜 맨날 이렇게 싸우는 거야 왜 이렇게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불평과 정죄와 비방의 말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죄인의 생각이에요 죄된 생각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다 그 사람을 생각할 때 김집사를 생각할 때 또 우리 남편을 생각할 때 우리 성도들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십자가의 축복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생각을 하지 않으면 다 범죄했다는 거예요 범죄 죄가 그대로 있어요 죄속함에 속죄가 안 됐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그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래서 이 말을 다 회개해야 됩니다 생각을 여러분 다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에게 어떤 내가 말을 하고 있는가 다 회개해야 되고 끊임없이 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이 모든 일과 모든 생각과 모든 말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먼저 나가지 않으면 마귀를 못 이깁니다 그 죄악을 결국은 범죄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이깁니까 내가 내가 무슨 의지를 가지고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이 마귀 파워를 이길 수 없어요 그 죄의 권능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셔서 그 죄를 이기드는 권능을 주시고 여러분이 이 죄를 이겨야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죄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죄사함을 못 받았다는 소리입니다 죄사함을 받은 자는 죄를 이겨요 그래서 죄를 마귀를 이기고 이기는 자가 이 성경에 요한 게시록에 읽고 있잖아요 읽었잖아요 이기는 자가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 이기는 자 이기지 못했는데 구원 받는다 그런 말 없어요 다 이겨야만 합니다 죄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 부르면 이길 수 없습니다 제 말이 극단적이냐 아닙니다 어떻게 죄를 이깁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없이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럼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할게요 시간이 다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다 같이 우리 아버아버지 찬양 들어주시고 회개하시고 우리의 삶을 회개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제가 다 축복하겠습니다 잘된 일이 있는지 못한 일이 다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고 우리 먼저 가정을 축복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축복하시고 북한도 축복하시고 중국도 축복하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복주시는 아버지 할렐루야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속지하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의 모든 삶을 회개합니다 제가 악한 말을 했던 죄악된 말을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아버지 고쳐주소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넘어지고 또 내일도 넘어집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회개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의 삶이 정말 가루가 모든 누룩이 가루가 다 부푼 것처럼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차 이 가난한 땅을 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원수 마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대적하여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비방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비방하는 죄는 떠나갈지요 내 안에서 판단하는 죄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느니 떠나갈지요 내 안에서 염려하는 근심의 죄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근심의 영하 비방하는 귀신아 염려 귀신아 근심의 귀신아 떠나가라 나를 학대하고 정죄하는 귀신아 떠나갈지요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시고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지 아니하시며 다 이기고 승리하기 능히 거뜬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믿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를 보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이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우리의 정말 각 방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자매님들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들과 또 우리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잘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